나 나중에 코보 스피드에 티비 스피드 잘할게요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아이디어 뱅크처럼 약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? 에라지 나 아이디어 좋다고 소름... 나 마이크랑 너무 찍겠어 아니야 아니야 코보 스피드에 티비 스피드 그럼 찍어도 됩니까? 하나 둘 나 코보 스피드에 티비 스피드 지윤이 하얗게 하던데 지윤이 하얗게 하던데 아싸 하얗게 나왔대 지윤이의 기준은 하얗게 하던데 맞아요 다 불렀어 하얀은 장땡이죠 오보 TV 열일 재능 좀 있는데? 아 제가 지금 나날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일취월장이라고 하나요? 일반인들이 이거 체험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나 언니 어디로 가요? 거기 한 번에 다 찾아주시겠어요? 저기 언니예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재능력이 어? 네요 야! 야! 재키야 영상 봤어요? 영상이요? 골라요? 내가 올려줄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